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매매금액은 3억 6천 8백만 원, 전세시 보증금 2억 3천만 원 감안할 때 실투자금 1억 3천 8백만 원 예상되고요. 월세시 보증금 2천만 원, 월 85만 원, 대출 예상금액 1억 8천만 원 활용할 땐 실투자금 1억 6천 8백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태환 소장이 용산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바로 들어봐야겠죠. 네, 제가 현재 용산구 청파동 매물을 소개시켜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용산, 청파동이 지금이 가장 저렴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입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용산구 전체는 사실 주거지역이 많이 없습니다. 한남뉴타운이나 동부이촌동 이런 고가의 한강을 끼고 있는 라인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용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청파동이나 효창동, 후암동에 집중을 하시는 부분이 바로 주거지역이 얼마 없는데 서울역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래 가치를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거겠죠. 지금 현재 용산구 청파동 해당 매물 같은 경우에는 숙대 입구역과 남영역, 더블 역세권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보 5분으로 이동 가능하고요. 또한 숙명여자대학교가 인근에 있어서 탄탄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임차 수요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매물 같은 경우에는 개발에 대한 효과가 매우 인접합니다. 해당 지금 효창공원 압력하고도 매우 가까운데 효창 4구역, 5구역이 현재 입주를 완료를 했고 그리고 중공도 완료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효창 6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주를 준비 중에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서울 용산역 지하화 사업, 그리고 캠프킴 사업 등이 도보권으로 이동이 가능할 만큼 해당 매물지에서 매우 인접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그러한 입지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산구 청파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용산구는 요즘 워낙 개발 소식이 많이 들러오는 곳인데 개발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서 인접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 소식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제가 입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해당 매물지, 인접의 재개발, 그리고 개발 호재들이 매우 인접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당 매물지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바로 청파 1구역입니다. 청파 1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약 7년 전 해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역 인근이라는 그런 프리미엄, 그리고 주택이 노후화됐다는 점, 그리고 해당 주민들의 그런 재개발에 대한 요구 압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현재 다른 용산구의 투자자분들도 많이 집중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청파 1구역인데요. 청파 1구역 인근 지역에 있기 때문에 만약 청파 1구역이 개발이 된다면 해당 집가가 동반 상승할 여건이 있는 그런 개발 호재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서울역, 용산역 지하화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역 마스터 플랜 중에 일부분이죠. 서울역과 용산역을 지하화한다는 계획인데요. 단순히 지상철이 지하철로 변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공원 그리고 상업시설들이 생기기 때문에 주변에 대한 집가 상승에 여파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용산이니만큼 주변의 삼각지와 같은 상업시설과의 연계점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대한 집가 상승에 많은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개발 호재뿐만 아니라 주거 업무 시설도 생길 예정인데요. 바로 캠프킴 부지입니다.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63빌딩 8개 동이 들어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8개 동에 주거와 업무 시설들이 생기기 때문에 직주 근접으로 거주할 수 있는 거주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해당 청파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러한 개발 호재들이 주변에 인접하기 때문에 개발 여파를 맞아볼 수 있는 개발 호재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발 호재를 들어봤습니다. 청파 1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면 집가 상승도 기대되는 곳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서울역과 용산역 일대도 지하화 사업이 추진이 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굵직굵직한 호재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소장님, 건물에도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모습으로 지어질까요? 네, 이제 청파동 같은 지역 특성을 말씀드리자면요. 주변에 숙명여자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룸의 구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투룸의 희소성, 희소가치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해당 매물 같은 경우에는 투룸, 그리고 거실, 욕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9년 8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그리고 도로가로 남향이기 때문에 거주민들이 거주하시기에 편리한 그런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내 외장재 모두 용산에서 매우 고급스럽게 하시는 시공사가 업체가 성정이 돼서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 가치가 높은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대지 지분도 해당 매물 같은 경우에 5평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용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 대지 지분에 대한 포인트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지금이 가장 저렴한 곳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만큼 기대가 조금 많이 되거든요. 가격 챙겨주실까요? 네, 지금 용산구, 용산구 청파동 신축 투룸 기준으로 해서 현재 투자금이 약 1억 5천에서 1억 7천 사이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매물 같은 경우에는 1억 3천 8백만 원이라는 약간 더 저평가되어 있는 저렴한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적인 선호도도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해당 분양 금액 같은 경우에는 3억 6천 8백만 원입니다. 전세 2억 3천이 들어간다면 약 1억 3천 8백만 원에 투자가 가능하고요. 월세도 가능한데요. 2천에 85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을 약간 받아보신다면 1억 6천 8백만 원에 매수 가능한 매물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산구 정보는 여기서 정리해보고요. 다시 김윤지 팀장과 함께 할게요. 화면으로 공개합니다.